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출제 유형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서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이 나오고요. 글씨 부분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목록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 약품 입력하시고요. 신표 두번째 한국제약 신표 튼튼 제약이라고 입력합니다. 3개의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첫 번째 제조사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 제조사 목록 아래쪽에 설명 메시지 오셔서 문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 약품 신표 한국제약 신표 튼튼 제약이라고 입력합니다. 제조사 목록에서 3개의 제조사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제조사 목록에 한 칸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는 X자가 아니라 I자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제목은 제조사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D4부터 D12 영역에는 하나약품 한국제약 튼튼 제약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값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B4부터 B12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설정에 오셔서 현재는 모든 값이지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12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12의 배수는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12의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B4셀의 데이터를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두 번째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뱅이 문자가 포함하여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단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서치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은 서치입니다. S-E-A-R-C-H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요. 골뱅이 S을 찾고자 합니다. 심표 어디에 가서? 이메일 주소에 가서 그 시작 위치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값을 서치함수가 구할 건데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제한하면 두 번째부터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E4부터 E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수식에다가 3.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4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컷션트 함수를 입력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식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Q-U-O-T-I-E-N-T 직접 입력하실 땐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4를 심표 3.3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F4부터 I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수식에 오셔서 썸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 1차부터 4차를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열은 고정하고 행의 미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요. 합시 합이 1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라고 입력하시거나 100%는 숫자 1과 같습니다. 그래서 100% 대신에 숫자 1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제한을 두고자 하실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시험에서는 첫 번째 문제와 같이 설명과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번호부터 시작해서 12의 배수 골뱅이가 두 번째 들어가는 서치 함수, 커션트 함수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